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하면서 연예계 데뷔해 1년 만에 팀을 탈퇴했는데요. 탈퇴 후 방송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JTBC 싱어게인 시즌3 무명 가수전에 21호 가수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름은 지난해 결혼과 이혼 사이 방송에 동반 출연하였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최근 아름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과 재혼 예정이라는 말을 알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재혼을 한다는 말이 나와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며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아름은 sns 글에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서 법적으로만 도장을 못 찍었을 뿐이라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많은 말은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름은 매체의 인터뷰를 응한 이유는 추측성 악성 댓글 및 명예훼손 글 작성 자제를 당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sns 글을 올린 거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도 내놓았는데요.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서 말로 다 못할 수많은 일이 있었다며 전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일생에 있어 잠깐의 일들이었을 뿐이니 서로 각자의 삶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세하게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약속한 연인에 대해선 힘들었던 시간을 버티게 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다면서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의 이혼 소식이 많아져 안타깝네요.